안녕하세요. 뼈와드의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고 미국에서 21년간 최고의 의사로 뽑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이 쓰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젊음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 한 가지 유전자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 더 나아가서 장내에 있는 장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이게 비결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쭉쭉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도 쭉 들으시면서 아 장 건강이 이렇게까지 우리 건강에 중요했구나. 장 건강이 이렇게까지 우리 장수에 중요했구나. 이 장 건강이 우리 몸의 전체에 우리 노화에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연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2018년 네이처에 소개된 통계 분석에 따르면 홀로바이옴의 일부인 우리의 장내 미세물군 유전체가 여러 가지 외인으로 형성되고 숙주의 유전적 특징은 그렇다. 우린 장 속 친구들을 위한 숙주일 뿐이다. 건강과 수명이 일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암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운명과 거의 관련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환자를 만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귀 기울인다. 사실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가 놀랍도록 유사하다. 21년 동안 미국의 최고 의사로 꼽힌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이처에 소개된 이 분석 자료에서 더 주목할 점이 있다. 개인의 장내 박테리아 구성은 혈당 수치와 비만을 포함해 그 사람의 건강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 즉 생물학적 부모보다 룸메이트나 배우자와 건강 상태가 비슷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운명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라 장내 세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은 단지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피부, 호르몬, 세포의 에너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잘 살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연구소는 최근 연구에서 3세부터 100세 이상의 건강한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내 박테리아를 추출해서 분석했다. 그들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장수 비결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건강한 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수 비결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건강한 장, 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100세 이상인 참가자들은 자신들보다 최대 70년 어린 사람들과 장내 유익균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즉, 식질 나이는 100세지만 미생물군 유전체의 나이가 30대인 것이다. 여기 연구 결과로 나온 장수 하신 분들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100세인데 30세랑 똑같다고요. 장내 미생물군은 그렇게 젊은 것이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2017년에 이루어진 학회기준 연구를 통해 105세에서 109세의 건강한 노인들에게 특히 많이 보이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현재 감소하는 특정 박테리아 유형이 정확히 루미노코 가시의 라크노스 피레세의 박테로이데스 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 박테리아 군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사람에게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105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은 이런 장내 세균을 잘 보유하고 있어서 젊음을 유지한다. 엄청나게 장수하신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보면 그분들만 갖고 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 미생물들이 사라지는데 어떻다? 장수하신 분들은 이러한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장내 유익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만큼 우리 장 건강과 장내 유익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장내 유익균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직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비만 쥐의 배설물을 마른 쥐에게 먹이로 준 연구가 있었다. 결과가 어땠을까? 놀랍게도 마른 쥐들이 비만이 되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마른 쥐의 똥을 먹은 뚱뚱한 쥐들도 점점 날씬해졌다. 인간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1930년에 심한 우울증을 아는 환자들에게 철사약을 먹여 장을 비우게 한 다음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변을 관장으로 삽입했더니 환자들의 심리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비만! 너 어떻다? 장내 미생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염증이 어떻게 노화를 일으키는지, 즉 염증성 노화라고 알려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장내벽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염증성 노화를 알아보는데, 뭘 알아본다고 해요? 장내벽의 기능, 장을 알아본대요. 염증성 노화를 알아보는데, 뭐요? 장을 알아본대요. 창자는 단층의 점막세포인 장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물줄이 드나눌 수 없도록 서로 단단히 밀착해 있다. 이 창자층의 두께는 세포 하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표면적은 테니스코트와 맞먹는다. 창자벽 안쪽에 자리 담은 면역세포인 특수백혈구는 창자벽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의 약 60%가 창자벽에 모여있고, 그 면역세포가 위장관이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저번에 당신은 뇌로 고칠 수 있다 해서 많은 질환이 뭐죠? 면역질환이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었죠? 장에, 뭐요? 60%, 면역세포의 60%니까 장, 창자벽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질병이 면역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창자가 창자벽에 우리 내장에 면역세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위산과 효소, 장래유익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과 지방, 당뇨 및 탄수화물을 아미노산, 지방산, 당분으로 각각 분해한다. 그러면 점막세포는 말 그대로 소화된 아미노산과 지방산, 당분을 단일 분자로 쪼개고, 점막세포를 통과시켜 문맥, 위, 비장, 담너, 최장의 산으로 보내는 큰 정맥이나 림프계로 내보낸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는 단일 분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창자벽에 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좋은 이웃이 된다. 로버트 프로스트씨에 나온 이 표현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점막세포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 장내백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소화된 아미노산, 지방산, 당분의 단일 분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울타리가 약해져서 미세한 구멍이 많아지면 다른 화합물이 새어 들어오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일명 장누수증후군 혹은 장투과성이란 증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 대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명 장누수증후군 혹은 장투과성이란 증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 대부분이 이 증상에서 비롯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노화는 사실 창자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더 빨리 일어난다. 젊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장건강이라는 거죠. 장누수증후군 장투과성 이것이 있으면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질병 대부분이 이런 장누수증후군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건드리 박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건드리 박사님은 원래 기능의학자가 아니셨습니다. 원래 심장의 전문가 심장의 거의 세고의 전통 현대의학 의사였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심장질환을 해나가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얼마 잘못되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의학적인 내용들을 연구들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최근에서는 기능의학적 내용, 특히 장누수증후군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연구 논문을 쏟아져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던 풍부한 어떤 전문 지식과 새롭게 나오는 기능의학에 관련된 혹은 장건강에 관련된 지식들을 연결시키면서 깨달은 것이죠.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나조차 장누수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는 회의적인 태도였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15년 전 나에게 묻는다면 장누수증후군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취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전했죠? 네. 기존 지식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나의 기존적 지식, 심지어 그 지식이 나를 먹여 살렸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떻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수천명의 환자가 보여주었듯이 입, 코, 피부에 일어나는 누수를 포함한 장누수는 노화와 질병의 근본원입니다. 나의 동료인 데일 브래드슨의 말처럼 데일 브래드슨 이분은 알치하이메 종말을 쓰신 분인데 알치하이모의 거의 최고 석황입니다. 말처럼 코에서 부비강을 통해 뇌로 들어간 이상 박테리아는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연구가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죽상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제 나를 포함한 많은 연구원이 현재 인구의 100%가 어느 정도는 장누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어디다? 노화의 장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어디다? 장이라는 것이죠. 다른 데가 아니라 장이라는 것이죠. 나는 수십 년간 눈앞에서 심장을 들여다보았고 심장에 관해서라면 손바닥 보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은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 그리고 건강 전반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은 면역체계 즉 장 건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파트가 심장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파트인데요. 심장병, 특히 심장이식의 최고 권위자이신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이 잘못됐구나. 심장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심장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다? 장 건강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날 지스탱했던 그 지식을 변형한다?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염증성 장 질환과 심장 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 염증성 장 질환은 괴양성 대장염과 크롬병 등을 총칭하는 말로 모두 자가 면역 상태에서 나타난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2,200만 명 환자를 3년간 조사한 결과 염증성 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2배나 높았다. 염증성 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2배나 높았다. 나이와 인종, 성별, 심지어 지금까지 알려진 심장질환 위험요인을 조정하고도 염증성 장 질환을 앓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마비 활폭률이 23% 더 높았다. 이제 당신 노화와 관련된 모든 질명이 근본적으로 같은 이유, 즉 창자벽에 손상되고 나쁜 세균이 우리 몸을 차지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도 이 규칙에 한 가지 예외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바로 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다. 실제로 미셀문군 유전체는 우리가 암에 걸릴지 않을지, 그리고 암에 걸렸다면 치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펜실매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특정 암치료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광범위 항생제가 아닌 환자의 장내에 있는 특정 유해 세균만 골라 없애는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고 암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장내 유해균이 제거된 후로는 암세포를 훨씬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결론이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동물 중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암에 걸린 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유해균을 없애면 종양이 점점 줄어들고 간으로 손해되는 현상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췌장한 환자는 놀라울 정도로 미세물군 유전체가 비슷하게 구성된다. 얼마나 비슷했으면 췌장한 미세물군 유전체라는 말도 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암세포가 퍼진 췌장에는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아주 많이 분포한다는 점이다. 장 건강이 암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췌장한 환자들은 어떻죠? 장래 미생물 구성이 비슷해요. 비슷해. 췌장한 걸린 사람들은 어떻다? 장래 미생물 구성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췌장한 미생물군 유전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장 건강이 뇌에 파킨스 뺑이나 알체화면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 건드리 박사님은 장을 보통 장을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건드리 박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뇌가 제2의 뇌고 이 장이 제1의 뇌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조금 길고 약간 전문적이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 유익균이 그들의 자매인 미토콘드리아에 호르몬 신호와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토콘드리아에는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포함된다. 메시지는 혈류와 림프계를 통해 일종의 무선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장에는 유선 방식으로 머릿속 제2의 뇌에 메시지를 보내는 다른 방법이 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주신경이요.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 중 가장 긴 신경이다.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통신설비나 케이블 시스템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미주신경은 심박수, 호흡, 소화 등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율기능을 대부분 관할하고 장과 대뇌를 이으며 그 사이에 있는 각종 장기를 연결한다. 미주신경은 신체 일부가 다른 일부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용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주신경이 존재한 이유로 대뇌가 장을 포함한 나머지 신체 기관의 명령을 내리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내가 의대를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의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내가 의대를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의사로 일하는 동안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다. 이 분이 뭐라고요? 21년 동안 미국의 최고 우선을 뽑히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어떻게요? 심장, 폐, 장에서 대뇌로 이어지는 신경섬유는 대뇌에서 심장, 폐, 장으로 이어지는 신경섬유보다 9배 많다. 따라서 장에서 대뇌로 보내지는 메시지도 그 반대 방향보다 9배 많다. 간단히 말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장내 유익균이다. 뇌가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장내 유익균이 보낸다고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뉴런은 척수 전체보다 장내에 더 많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진짜로 책임지는 것은 장내 유익균이다. 그래서 뭐죠? 우리 정신질환과도 매우 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과도 장이 매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 뇌가 장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요. 게다가 렉틴과 지질단역류가 몸속으로 침입하면 먼저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경아교세포와 맞닥뜨린다. 이제부터가 흥미롭다. 저도 흥미롭습니다. 보통 파키슨병 환자들은 변비가 심하다. 그래서 신경소화기약을 전공한 동료들은 파키슨병 환자들의 경우 장운동 영향을 주는 장내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했다. 먼저 동물실험 결과를 밝혀진 사실은 장누수증이 있을 때 루이소재, 즉 신경아교세포로 둘러싸인 죽은 신경세포가 장에서 발견되었다. 신경아교세포로 둘러싸인 신경세포가 장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파키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자조직검사에서도 동물실험 때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우리가 생각한 세로토닌 이런 것도 다 장에서 미세문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린 거예요. 일부를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유전자가 되게 작거든요. 유전자 숫자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잡한, 다른 동물보다 복잡한, 벼룩이 우리보다 유전자 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복잡한 생물체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내에는 미생물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 소비도요. 우리가 칼로리를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미생물이 그 칼로리를 얼마나 소화하는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칼로리와 비만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건강은 유전자보다 장 건강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이 장 건강은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노화, 우리의 장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관절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절념, 관절념, 신장병, 면역질환, 뇌에 관련된 질환, 쭉쭉 읽으셨죠? 그리고 장수와의 연결성, 정신질환,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다? 네, 장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것을 정말로 설득력 있게 최신 과학과 때로는 생물학, 때로는 문화인력을 동원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 건강을, 또 장내 유익균을, 나쁜 균을 없애고 유익균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생활습관, 먹거리, 먹지 말아야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놈들, 운동, 요가, 이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나온 우리가 이 제목처럼 오래도록 젊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죽을 때에도 아파서 힘들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수명을 마감할 수 있을 수 있는 솔루션을 아주 상세하게 제공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건강의 핵심이 뭐다? 장 건강이다. 장 건강이 우리가 잡아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꺼번에 바꾸지 마시고 우리 당신은 내일 고칠 수 있을 때 배웠죠? 예, 안타 맞춰도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신다면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